배달앱 배달의 민족의 운영사인 우한 형제들의 매출액이 7년 만에 7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우한 형제들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2조 292억 원으로 전년보다 85.3% 증가했습니다. 이는 7년 전과 비교하면 69.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. 이런 성장 배경에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편리해지면서 이용업체가 지속해서 늘어난 영향, 또 최근 코로나19가 성장세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입니다. 2011년 3월 최초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한 우한 형제들은 이로써 설립 10년 만에 매출 2조 원대 회사로 성장하게 됐습니다.